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라 안녕하세요 샤라랄랄라 샤라랄랄랄라 신나요 설레어서 다 못잤어요 샤라랄랄랄랄라 왜 이러세요? 저기요 왜 이러세요? 안녕하세요 하나도 요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놀라 오키나와 행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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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있어요 그거 있어요? 초 라이터도 안돼요? 하나 1인당 하나는 들고 타실 수 있어요 밑지시는 짐 안에는 안돼서 짐 안에 있는 건 빼주시고 들고 타세요 그럼 이거 빼주세요 내려서 정리하시고 다른 거 먼저 해드릴게요 너 또 뭐 넣냐? 라이터 초 라이터 있대 너 캔들 가져왔어? 미쳤어 자기 액자 진짜 가져왔어 액자를 왜 가져와? 액자 내 거 내 방에 말려 진심으로 농담인 줄 알았어 몰려 가져가는데 야 너 김치도 싼 거 아니지?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맘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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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언니의 옆자리 왠지 티켓팅만 했는데 난관이 예상되는 기분이 뭐지? 소진 언니 옆자리 소진 언니 옆자리 아 안된다 아 안된다 이거 되는 사람 아 다행이다 아 무려 아 진짜 배고파 기내식 나오겠네요 진짜요? 아니 저기 매니저 없는데 진짜요? 기내식이 없어 기내식이 없다고? 아니 왜 근데 밥을 안 챙겨줘요? 진이 왜 알았는데 밥을 안 줘요? 왜 밥을 안 줘요? 아니 물 들어가서 밥을 먹으라고 기내식 안 나오면 세팅이라서 드시면 되니까 이따 만나요 이따 봐요 밥 먹으러 가야지 와 진짜 우리 뭔가 인터스텔라 같다 왜요? 정말 답도 없고 길도 없다 이따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 먹으러 가야겠다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